폭탄소송 마이크 오늘의 여행 어리야 비 장난 아니지? 도착 시작은 와우! 이쁘게 하고 여기다 여기 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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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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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해요 아 죽 잠시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아 parar 으 으 으 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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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어색하지? 입을 밀었더니 어색하네. 금방 기르자. 금방 길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코리아 비 장난 아니지? 창문이 열려있대. 창문이 열려있대. 창문이 열려있대. 창문이 열려있대. 창문이 열려있대. 창문이 열려있대. rulers야. 나 좀 성숙해졌는데? 왜? 얼굴이 급 노안이 됐는데? 빨리 기르자 털 미안해 언니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아니 이게 14,900원? 이게 얼마였지? 29,800원? 응, 좀 개개성이야 이거 안가자 하하하하하